내려오는 이유, 올라가는 걸 다시 찍기 위해서 계속 또 다시 내려갑니다 같이 찍으러 왔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루입니다 제가 요즘에 산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산으로 백백킹을 가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초보자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산보다는 쉬운 산 먼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 충남 백백킹 입문자용 코스 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산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오소산인 거예요 아니 나는 그날 그렇게 힘들게 해캣거리면서 갔는데 거기가 입문자용 코스라니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입문자용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입문자용으로 조금 알려진 아산시의 황산 백백킹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외암문화마을에 들려서 전을 포장해서 가려고 합니다 여기 민속촌 안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짜루가 지금 엄청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짜루! 짜루야! 짜루 누구예요? 짜루!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앉으면 물어요? 안 물어요 짜루야 아우 순둥이 이렇게 순둥인데 남자를 너무 싫어해 응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들고 가는 게 일이다 열심히 가봐요 아 이 전을 어떻게 못 살까? 여기다 올려서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한담? 일단 영절 맞추고 일단 영절 맞추고 18.7 18.3 아니 전이 1km가 넘는데요? 이쪽에 간이 주차장이 있고 차 된 다음 여기 도로를 넘어서 저기 계단을 올라가면 돼요 이제 나보다 더 잘 돼 이제 나보다 더 잘 돼 더 높고 들고 가 짠 기다리기 이모도이랑 같이 가야 돼 기다려 기다려 빨리 오래야 자루가 먼저 가? 갈까? 먼저 가자 지금 자루가 완전 신났어요 저 앞에서 쳐다보고 있어 빨리 오라고 아저씨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죠 정상까지 1.6km 가자 아 내리받길 좋아 가 아 내리받길 좋아 가 신기하네 쟤 약간 맥주를 생각해 맥주 어? 맥주를 먹기 위해서 쟤가 좀 커요 어 퍼졌어? 자루 지금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 못 서서 슬퍼 자루가 아까는 저 이모들 무서워서 가까이도 안 갔는데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내가 진짜 이 전을 먹기 위해서 간다 등산스틱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한 손엔 삼각대 한 손엔 전을 들고 가야 돼서 등산스틱이 없어요 지금 지금 그 한 분이 여기 한 번 답사를 왔다고 해요 근데 그분 말로는 3분의 2 정도 왔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3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해 지기 전에는 가서 피칭하고 해 지는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450미터만 나가면 됩니다 지금 450미터만 나가면 됩니다 아 이렇게 잘했어 아 힘들어요 제가 한 300미터 남았습니다 힘들어요 왜 이렇게 부어? 아이씨 깜짝아 나는 여기다 카메라 세우려고 했는데 웬 털이야? 누가 털 벗겼나 했는데 그냥 사람 아닌 거예요 감사하죠 여기에 사슴 사채 있어요 그냥 쳐다보지 말고 올라와요 사채 아니 카메라 여기다 세우려고 봤는데 웬 털이 엄청 많길래 뭐야 누가 강아지 내려서 털 벗겼나 했는데 사슴이 죽었어 뭐야 뭐지? 귀.. 귀압을 넣어야 돼 이벌레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차라리야 먼저 가도 돼 가 가 먼저 가 쟤 이모 따라가 다 왔다 정상이다 너무 힘들어 정상사 나이스 이 347미터가 뭐라고 자루 이리 와 자루 물 줄게 물 이리 가셔 다 떨어져 나 포도당 있어 잘했어요 굿바이 간식 줄게 간식 어디 가서 먹어 가 가 어디 가서 먹고 와 쟤 가서 먹고 와 잘 가 잘 가 까봅 새가 난 오늘 물이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여기 옆물품이라 오 마이 갓 물 그게 끝이에요? 응 끝이에요? 네? 저는 원래 그걸로 물 500짜리 두 개를 갖고 갔었는데 자루 물 줘야 되지 그리고 다음날에 또 자루 물이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또 줘야 되고 바레바나베 이제 물을 하니까 많이 들더라고 아 너무 고생한 거고 아마 계속 있는데 우리랑 똑같네 귀여워가지고 근데 궁금하네 아까 저 바짝 붙어 왔었는데 중간에 쪼이네가 가니까 그냥 같이 가더라고요 으악 또 계속 다시 마이 갓 마이 갓 아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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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 왜 했지 어이구 잘했죠? 우리 애기들 들어와서 엄마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다 응 잘했죠 어 어디가 짜루 굉장히 심기 불편해요 지금 왜 오늘도 다이소 나사페 비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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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 간식 따라간식 빨리 들어가 들어가 또 거기서 먹어요? 지지인 데서 먹어 일로 들어와 짜루 일로 들어와 짜루 먹어 일로 하늘 너무 예뻐 약간 저기를 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귤가 너무 예쁜데? 다 먹고 왔어? 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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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빼빼킹 테이블 수납가방 불태워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그냥 생으로 너도 원래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너무 슬픈 거야 이거 진짜 아끼던 테이블이었는데 얼마나 태웠지 짜루 호든에도 우모 바지 있어요? 맞습니다 난 내가 샀던 장비 중에 이거는 진짜 무조건 사야 되는 거 같아 근데 내가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의문이라서 계속 근데 캠핑 때도 불멍할 때 진짜 추운데 억지로 하는 때 있잖아요 진짜 막 겨울에는 불멍이지 하면서 살 때 그때 우모 바지 있으면 좋더라고 아 아 나한테 접영영상 이후로 저 랩에서 부티도 썼습니다 이렇게 패딩신발이에요 패딩신발 이거는 안에 구스는 아니고 합송 솜이라고 해요 합송 솜 귀여워 귀여워 우리 아가도 옷 입자 오 우주바지다 이거 아직도 안 돼 군대시자 와 너무 예쁘다 해가 뒤쪽으로 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세팅도 다 끝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시티뷰 따로 간지 제가 분노 잘했어 간식 떠줄게 어 하필 손이 찢어질 것 같은데 너무 추운데 너무 추운데 일단 전 한번 생활의 달인에 나온 전입니다 달인의 전 네 오 와 근데 겁나 식었을 것 같은데 이거 뭐라 불러야 돼요 이거 무슨 초 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루야 궁금해 저희 술 뭘로 할래요? 맥주 소주 맥주 맥주 짠 반갑습니다 와 맛있는데 중간 거 오 오 맛있어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레몬 하이볼 같은 느낌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좋다 근데 등산 스틱 다 버려진 아 저기 벌려 와 나 왼손잡이 우리 다 왼손잡이야 우리 다 왼손잡이야 소름 기소리야 이것 봐 왼손잡이가 끌린다니까 우리 셋이 만난 이유가 있었어 내가 이 모임을 만든 이유가 있었다고요 짠 초이스 너무 잘했어 짠 짠 아 저기 막걸리 기억나까지 먹어보는데 여기 왜 안 아 왜 안 미리 막걸리 이제 빨리 날터요 난 나이를 서로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나이 다 거의 다 비슷해 다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크리스마스 때 소주 두 병간 그리고 이분은 저랑 같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했었어요 저는 유튜브 먼저 팬이고 그 다음에 따로 인스타 팔로우 한 거예요 유튜브 먼저 보고 나도 응 유튜브를 보고 이제 처음에는 노지 물어보려고 구독자이시래요 저는 애견 캠핑 때문에 많이 다니시니까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맞아 우리 진짜 비슷한 게 강아지 키우고 캠핑하고 빽빽킹하고 그래서 만나는 거 맞아 왼손잡이 진짜 미쳤어 왼손잡이는 거 너무 충격 속이야 맞아 따로 안 떠는 게 제일 신기해 조금 춥다 사람이 생각할 때 강아지들은 안 춥대요 소양견이나 이런 애들은 하는데 과하게 옷 입히는 게 안 좋다 해서 맞아 나름 이모들 만난다고 빗질도 엄청 하고 얼굴 털도 잘라줬어 이렇게 수염이 삐쭉삐쭉 나더라고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내가 수염도 열심히 잘라줬는데 그래서 속도로 두 개를 응 손이 잘라 아 벌써 이뻐 이 그라데이션과 저 다리 이쁘다 손톱 다리 안 담겨 반 따라 놨는데 제가 유튜브 올린 영상이에요 응 짠 원래 캠핑하고 그렇게 좋아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미는 되게 아 너무 맛있네 어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과맥이 이렇게 잘 먹는 사람도 드물거든요 맞아요 내 주변에는 과맥이 안 먹어본 사람이 더 많아요 맞아 이거 무슨 맛이냐고 응 비리다고 근데 셋 다 과맥이를 좋아해 아 그러고 보니 짠 짠 알아요 저 구독자 중에 이 이 음 체마 커뮤니 아 앞니발 귀엽다 아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원래 추울 때 좀 짜게 먹어야 된대요 응 응 그 이유는 몰라 자막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4인 됐어 4인 2인 3인 1견 진짜 춥다 어디가 제일 추워요? 나는 엄지 발가락 그냥 엄지 발가락이 추워요 다른 발가락은 괜찮다? 다른 발가락은 괜찮다? 다른 발가락은 괜찮다? 여기 엄지 그 팁? 팁이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발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아파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저는 근데 짠 짠 뽀뽀 오 준비하는 게 좋다 저도 가만히 있네 저도 가만히 있네 꼬도한테 뽀뽀하려면 간식이 있어야 돼요 응 근데 강아지야 뽀뽀해요? 응 근데 걔가 안 해줘 뽀뽀해요? 핥는 거? 아니 같이 핥는 거 아니고 걔가 나를 핥는 거 나 진짜 또 유튜브 하다가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내 개가 내 개가 나랑 뽀뽀한다는데 더럽게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뭐 부모님 욕도 하시고 내 욕도 하는데 난 그건 참을 수 있거든요 욕을 하기 뭐가 있어? 캠핑하는 영상 보는데? 불러라 부모님 욕도 많이 해요 제 욕도 많이 하고 기집애가 뭐 아직 험한 꼴 안 당해봐서 정신 못 차렸네 무슨 연 이런 것도 써있고 아무튼 근데 제일 빡쳤던 거는 따로 보신탕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막 이런 거 거기서 이제 급발진해가지고 완전 난리 났어 앵 여러분 갑자기 웬 더빙인가 놀라셨죠? 저도 참 당황스러워요 영상 중반부부터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따로 녹음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새로 산 온도계로 기온을 봤더니 영하 4도 찍히더라고요 날이 굉장히 추워서 뜨끈한 국물 하나 먹으려고 발열 반압을 꺼냈습니다 비비고 부대찌개를 먹을 거예요 라고 얘 막 말했겠죠? 네 지금 당최 뭘 찍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반압에 국물을 부어주고요 날이 추우면 발열팩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럴 땐 이렇게 커버를 씌워주면 팩이 점점 반응을 하게 돼요 짜루는 과메기 대신 간식으로 노즈워크 중이에요 이미 자발적 왕따이기 때문에 혼자놀기 달인입니다 연기나는 걸 보니까 아주 잘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역시 백백킹에 팩소주가 진리예요 진리 열심히 일터느라 짜로가 옆에 온 줄 몰랐거든요 뒤늦게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짜로는 의자에다가 앉히고 저는 너무 당연한 듯이 땅바닥에 앉습니다 넷이 마냥 두 손 모으고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쩌다보니 갑분 소변백 강습이 시작됐어요 소변백 안에 큰 봉투가 있는데 뒷처리 후에는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일행분이 이게 방부제인 줄 알고 버리려고 했대요 이건 소변 응고제예요 버리시면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조준을 어떻게 하냐 논의 중에 호두네가 그 시뮬레이션을 안 돼요 네 부대찌개를 먹어볼게요 끓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앗 뜨거워 정도는 됩니다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보여줄 필요까지는 추운 날씨 뜨끈한 국물은 못 참쥬?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진짜 별거 맞아요 어... 신의 한술일까? 너무 추워서 손끝 발끝은 에릴 정도로 아픈데 식도에 뜨거운 거 들이부으면 식도염 싹 가능입니다 아니 먹다 말고 둘 다 일어나서 뭐 하냐는 거니까 추워서 앉을 수가 없대요 그 와중에 페트병 들고 있는 그녀 리스펙 리스펙 이제 막잔으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사실 겁나게 추워서 빨리 텐트 안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쫑이네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하려는데 짜루 표정 어? 아줌마모야 어벙벙 해가지고 얼타는 것 좀 보세요 날이 진짜 춥긴 춥나봐요 밖에도 어떤 짜루눌이 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뷰 좀 보세요 이래서 제가 밖으로 나돌아 등기는 겁니다 밖에서 신었던 부티는 잘 때 또 신어야 돼서 열심히 닦아줄게요 아니 저기 담아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저기 담아 거기서 뭐 하세요? 짜루 뭐해 뭐해 어이 어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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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됐어 됐어 자 안에 들어왔어 자 안에 들어왔어 가슴 단추 다 풀고 뭐하는 거야 응? 이거 뭐야 여기 누워봐 어? 야 씨 이게 뭐야 뭐 뭐 보슴이야? 응 벗어 벗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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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모기가 꽝꽝 울었어 짜루 음 어 어 해 뜬다 해가 나왔어요 아 진짜? 응 자르다 해 봐봐 앞에 봐봐 해 뜬다 여러분 이거 또 어렵네 아이고 물티슈가 얼었어 안 나와 이거 어떡해 들어갔다 tę샅 다시 작업을 하다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어어 너무 아깝다 쑤쑤 배우고파트 보기엔 복림 저는 꽃봐도 해서 애니메다는 기술 딱 잡는 곳 빙맨 뒷배나 대선 비쌩 다운 그냥 솔직히 좋은 장비 사도 되긴 하는데 아니 쫑이네가 딱 배패킹 정형화된 장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가방도 그렇고 우무복도 그렇고 근데 우리 중에 배패킹 제일 많이 다녀 그러니까 장비 물론 좋은 장비 있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밥이 없어 안녕 바이바이 가자 가자 어제 한 영하 4도 까지 떨어졌는데 물틀슈도 다 알고 텐트 안에 뒀던 물도 다 알았더라구요 근데 저는 핫팩 2개 터트리고 한 번도 안 깨고 완전 꿀잠졌어요 옷도 한 6겹으로 레이어링해서 오고 바지도 이제 히트텍에다 기모 레깅스 그리고 니삭스 이제 허벅지까지 오는 거 마지막에 우무바지까지 입고 자니까 따뜻하다 못해 살짝 더워서 짜루 침낭에 끌어안고 자다가 짜루도 더워서 침낭 밖으로 나가고 저도 침낭 풀어 해치고 잤습니다 나 약간 피자배달하는 사람 같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끝. 이리와. 뚝배기! 안돼 일로와. 이 놈 새끼가 너 엄마가 올라가게 만드냐? 일로와.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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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